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고발한 5.18 기념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,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앞서 재단은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비자금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그 규모가 1,266억 원대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